네 37번째는 iterate 라고 하는 거에요. iterate 예제가 나와있으니까 예제를 보면서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myVector에서 벡터를 만들어 두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collection 이라고 얘기합니다. collection은 집합이죠. 집합. 0부터 10까지의 숫자들의 집합입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into it 라고 하는 메소드를 불러드렸어요. 그죠 불러드리고 다음에 skip 이라는 걸 불러드리고 다시 take 라는 걸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ollect 라는 걸 불러드렸어요. 그죠 이 collect 는 우리 이전에 봤던 내용과 상당히 좀 비슷하죠. 그래서 new vector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new vector. print 한번 해볼까요? run 하면 첫번째 나오는 것이 얘가 new vector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게 new vector를 만들어낸 거에요. 그런데 밑에 이것만 봐가지고 뭔가 좀 애매한데 이것은 일단 잊어두고 밑에 걸 먼저 한번 보시죠. vector에서 여전히 collection 입니다. collection 이거. 그 다음에 v를 into it 를 했어요. into it. 여기 위에 있는 이거에요. into it 를 했더니 그런 다음에 it가 무엇인지. 얘가 뭔지 보니까 이런 데이터 탑에 넣었어요. into it를 해서 투플을 가지고 있죠. 투플 내의 element 는 하나의 vector 혹은 array. 지금 vector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얘에다가 이 it 를 호출하니까 이게 튀어나오고 또 next 를 호출하니까 이게 튀어나오고 sum이 나왔죠. 옵션이 나왔죠. 그죠. next 시그너츠를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옵션을 return 하도록 구성이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좀 보자는거에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collection과 iterate. collection과 iterate는 좀 달라요. collection, iterate. 새가 있으면 새가 하늘을 날죠. 하늘을 나는 새개. 새가 있다 그러면 새가 날다. 날다가 iterate. 날다. 그러니까 동사입니다. 동사이고 시간이에요. collection은 날개와 날개. 명사이고 공간입니다. 그죠. 그럼 서로 비교되잖아요. 간단하게 날개와 날다의 차이점이 collection과 iterate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1, 2, 3 이라고 하는 게 있다. 얘는 뭐에요. 얘는 명사죠. 명사고 공간이고 어떤 하나의 형태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1, 2, 3으로부터 하나씩 꺼내는 거에요. 하나 1도 꺼내고 다음 이어서 2를 꺼내고 이어서 3을 꺼내고 이제 더 꺼낼 게 없으니까 난. 이렇게 꺼내는 동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동작. 이 동작 자체가 바로 뭐에요.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이고 시간이고 시간이고 행위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collection이 되고. 얘가 collection이고. collection. 얘는 iteration. iter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collect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iteratio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혹은 iterate라고 할 수가 있고. rate 혹은 iter. 줄여서 iter라고 표현합니다. 명사와 동사의 차이점이 collection과 iteration의 차이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into iter. v는 일단 얘가 뭐에요. 얘는 collection입니다. intwita 하면은 이제 얘는 뭐가 나오느냐 하니깐. 이런 게 나와요. itter라는 게 나와요. 여기. 이게 intwita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 collection 있고 intwita라고 하는 뭐가 나왔죠. 얘는 vector. 잠깐만 좀 두고 적어볼까요? 요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next 메소드를 적용을 하는거에요. 요 세단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얘. 얘가 명사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가 동사입니다. 실제로 헤아리는 동작이죠. 동작이나 행위를 진행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중간 단계가 있어요. 얘와 얘의 중간 단계 동사. 영어에서는 중간 단계에 있는 걸 뭐라 그러나요? 동명사라는게 있죠. 동명사. 분사. 이런 것도 있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ing. ing 같은 중간 단계가 있죠. 명사와 동사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int. int. int만 있는게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중간 단계에 있는게 한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 될거에요. 그래서 명사와 동사와 중간 단계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를 바로 이렇게 next 하나씩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를 거쳐서 그죠? 중간 단계.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부산에 바로 오는게 아니라 대전역에 들렀다가 오는거죠. 대전역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int. int라고 하는거에요. 중간역이 되면 얘는 이제 next를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next라는 메소드를. 그러니까 여기 v 에다 바로 next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v.next 이렇게 하면은 얘는 안됩니다. 이렇게 뜨죠. 뭐라고 뜨나요? no method next found for struct 등등등등 인노하잖아요. 그죠? next를 바로 쓸 수가 없고. 그럼 얘만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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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 메소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int. int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해서 이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거에요. 그리고 얘가 return하는 것. next가 return하는 것은 보다시피 옵션입니다. 옵션. 그죠? 옵션이니까 sum이거나 none이죠. sum이거나 none이거나. 없으면 none이고 있으면 sum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렵게 전혀 없어요. 이트레이터가 Rust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중간에 ing. 그러니까 분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얘는 ing는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지만 명사와 동사 사이에 있는 형태죠. 그죠? 영어 공부할 때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예제는 뭔가 좀 길어 보이는데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조금 소리가 나오고 있어.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x는 reference 로 했을 때 있어요. reference입니다. reference이고 다른 말로는 borong이라고 표현하죠. 왜냐, 아니, 깍두에 이게 ref 컵도 있잖아요. 그래서 x.iter.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 하니까 이게 나왔어요. x.iter에서 결과적으로 iter라고 하는 이게 태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타입은 이거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봤던 into it와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타입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into it가 한번 나왔고 두 번째는 it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ing 형태이고 형태는 얘의 종류는 into it 있고 다음에 it가 있어요. 중간 단계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게 나와 있죠. 그리고서 iterator. 얘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전에 우리 출력할 때는 into it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요? 보니까 it가 나왔죠. it. 그죠? it라는 게 중간 단계입니다. ing 형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얘도 이제 next를 클릭하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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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놓을 수가 있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죠. into it는 우리가 뭘 넣느냐니까 vector vector 레퍼런스가 아니라 ond 타입이죠. 얘는 ond 타입 ond입니다. ond variable 이렇게 갈까요? 그리고 얘는 then followed barrowed arrow 그 두 개의 차이점이 borrowed 했을 때는 it를 썼고 그리고 ond 했을 때는 into it를 썼었고 어쨌거나 거기서 나온 것은 into it든 into it든 into it든 아니면 위의 path든 it든 둘 다 똑같이 next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값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요만큼 지워놓고 다음 에피소드 다음 에피소드 계속 진행을 할까 하는데 컴퓨터가 소리가 좋나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